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3개월 가까이 이어지면서 특히 어린이들의 피해가 극심합니다. 어린이 옷을 벗기고 수색하는 영상까지 공개되면서 인권 침해 논란까지 일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무기나 폭탄 소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옷을 벗도록 한다는 일반적인 입장만 내놓고 있습니다.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금만 입은 사람들이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린 채 이동합니다. 골대 앞에서 눈이 가려진 채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언뜻 봐도 어린이 여러 명이 포함돼 있고 심지어 갓난아이까지 눈에 띕니다. SNS를 통해 확산한 이 영상은 이달 중순 가자시티 한 축구장에 잡혀온 가자지구 주민들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의 무차별 폭격에 이제는 어린이 인권 침해까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무너진 건물에서 겨우 구조되거나 심하게 다쳐 생사를 오가는 어린이도 많습니다. 간신히 목숨을 건진 아이들도 기본적인 의식주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천막 생활은 기본이고 그마저도 없어 비닐집에서 사는 어린이가 허다합니다. 당장 먹을 음식이 없어 물로 배를 채우는 건 일상이 됐습니다. 이런 참혹한 상황이 알려지면서 지난 27일 뉴욕에서는 휴전 촉구 시위도 벌어졌습니다. 시위대는 갓난아이 시체를 형상화해서 들거나 어린이의 죽음은 손실이란 피켓을 들며 전쟁의 참혹함을 강조했습니다. 국제사회 목소리와 달리 이스라엘에서는 전쟁 후 가자지구 구상을 위한 회의가 돌연 취소되는 등 종전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